안녕하세요 가수 소영입니다. 저작권 명예 기증자로서요. 이번 기증 프로젝트에 노래로 참여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. 빛의 세상으로라는 희망과 음원은요. 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싶어하는 마음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담아서 제작이 됐습니다. 뜻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곡이에요. 이 곡이요. 저를 포함해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 저작권 나눔에 함께 동참을 해주셨어요. 한국 저작권위원회에서요. 공유마당 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나 저작권 걱정이 없이 이 음원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음악 공개를 하는 동시에 노래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좀 높거든요. 그 부분을 부르는 챌린지 이벤트도 한다고 하니까요.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은요.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.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 녹록지 않은 시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. 노래의 제목처럼요. 빛의 세상으로 우리 모두 희망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는 데 이 노래가 힘이 되고 또 많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모두 희글자막 제공은 우리 모두 희글자막 제공은 우리 모두 희글자막 제공은